오늘 IP 백과 사전에서는 에디슨의 발명품 와플 기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발명가 에디슨. 그가 이토록 영향력이 강한 이유는 우리 일상에 여전히 그가 만든 발명품들이 질비하기 때문인데요. 요즘 카페나 가정에서 즐겨 먹는 디저트 크로플 또한 그의 발명품 와플 기계를 만드는 것이죠. 와플은 두 개의 격자문의 와플 전용 틀 사이에 밀가루, 달걀, 우유 등을 반죽한 것을 넣어 구운 과자의 일종이며 독특한 패턴을 가져 유럽을 시작으로 미국 그리고 전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중세 시대 초기에 재미나 크림이 발달하여 평평한 팬케이크에 격자문의를 넣어 재미 흐르지 않게 만들어 먹은 것이 와플의 기원이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죠. 유럽에서 와플하면 가장 유명한 나라는 아마 벨기에일 거예요. 실제로 벨기에 사람들도 와플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편이라고 해요. 벨기에에는 각 지방을 대표하는 와플이 있는데 수도 브리셀의 와플은 다른 유럽 와플에 비해 가볍고 바삭하며 주머니가 넓고 직사각형이죠. 벨기에 동부에 위치한 리에주시를 대표하는 와플은 구울 때 바깥쪽에 캐러멜화되는 진주 설탕 덩어리가 특징이에요. 이후 1620년 와플은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아메리칸 와플은 일반적으로 벨기에 산 와플보다 밀도가 높고 얇은 베이킹 파우더 반죽으로 만들어 다양한 모양이 가능해요. 게다가 잘 구워진 와플 사이에 재미나 크림, 메이플 시럽, 베이컨, 과일, 아이스크림 심지어 프라이드 치킨까지 끼워 넣어 먹기도 하죠.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와플이 유행한 것은 1750년대부터인데 이때 사교 모임으로 와플 파티가 성행하기도 했죠. 음주감 없는 세련된 형식의 모임 중 하나로 자리 잡으면서 1900년대 들어서는 가정에서 아침 식사 한 끼로 와플이 인기를 얻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프라이팬에 격자 무늬를 새긴 와플펜이 판매되었지만 타버리거나 덜 익는 경우가 자주 생겼어요. 1900년대 초반 에디슨의 집안 또한 아내가 매일 아침 와플이나 토스트를 준비했는데 정신없이 아침을 준비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에디슨은 타이머가 달린 와플 기계와 토스트 기계를 만들어 선물했어요. 자신과 가족을 위해 매일 헌신하는 아내에게 바치는 로맨틱한 선물이었던 거죠. 훗날 에디슨이 만든 회사의 연구원 찰스 란돌프는 아내를 위해 발명한 에디슨의 와플 기계를 1926년 일렉트릭 와플 아이언이라는 제목으로 특허를 출원했어요. 와플은 이미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디저트 음식이었고 에디슨의 발명으로 대중화에 성공했어요. 그리고 2010년대 아일랜드 더블린의 한 카페에서 와플 기계를 가지고 새로운 디저트를 개발했죠. 바로 최근 유행하고 있는 크로플이에요. 크로플은 말 그대로 크로와상과 와플의 합성어로 와플 기계에 크로와상 생질을 올려 구워먹는 디저트를 의미하는데 바삭하고 부드러운 크로와상의 식감에 넓적하고 예쁜 격자무늬까지 두 디저트의 장점만을 살린 완벽한 조합이 특징이죠. 이 모든 것이 에디슨의 발명품 와플 기계가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겠죠?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 와플 기계를 만든 것처럼 일상에서 발명 동기를 얻는 그의 습관을 통해 우리는 발명이 그리 먼 곳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깨달을 수 있어요. 위대한 발명가는 사소한 것으로부터 나오죠. 에디슨만큼 앞으로의 미래를 더 윤택하고 밝게 비출 발명품들이 새롭게 떠오르길 기대해봐요. 그래서 그리 pair의 계곡은 이미의 도전이 rép었는지 에디슨만큼 앞으로의 시민을 마련하는데요. 이 woods G2을 이루어진 바가 également 있었는지 다니던 날